지난 주말 구미의 19개월 아기가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 겨우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밤사이 혈변까지 보는 위급 상황에서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당한 건데요. 일이 터질 때마다 개선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휴일 응급의료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구미에 사는 김모 씨는 19개월 된 아기가 밤사이 혈변을 보면서 울자 지난 2일 아침 일찍 구미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365일 언제든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구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장중첩으로 의심되지만 손 쓸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급히 대구에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소아 응급실을 운영하는 이 병원도 초음파 등 영상 촬영이 안 된다며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권했습니다. 119 상황판에 진료 가능하다고 표시된 병원도 막상 도착해 보니 진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두 군데 병원은 전화로 아예 거절했고 결국 119에서 다시 안내한 다른 대학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내에 이거 처치를 안 하면 장이 개사해가지고 절제를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다투는 병원도인데요. 지난 주말 응급실 뺑뺑이 보도를 보고 직접 연락해온 응급의학 전문가는 지난 2010년에도 대구에서 장중첩증으로 4살 아이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진 일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진단과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의 인력이나 장비, 시설 운영 기준이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응급체계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확충 없이는 응급실 뺑뺑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